그런 식임들을 많이 배우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임인 듯 아닌 듯한 요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거지. 아 이거 그냥 병으로 오는 것도 같은데 뭐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박한 식임에 뭐야 오히려 취약하다.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먹었어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그 담담하고 소박한 그 그 숨숨한 듯한 그런 맛에 우리가 미각을 잃을 수가 있잖아. 똑같아. 못 느끼는 거나. 근데 우리가 미세하게 우리가 더 이렇게 더 섬세해져야 돼. 우리 감정이 더 섬세해져야 돼. 더 섬세해져야 돼. 더 섬세해져야 돼. 더 우리 품이 넓어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이것 좀 떨어지지. 응. 이것이 의외로 어렵니라. 지금 다 어려워. 셋째 박부터. 셋째 박부터. 곧재냄새가. 옛날에 이 대목이 얼마나 명곡이던지 그 돌아가신 현명한 악사분들이 있어. 아주 전설적인 레전드지. 그런 분들 우리 소리 중에서 흉내냈던 데가 이런데요. 이런 대목을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서. 찌그뜩하면서 이러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던데요. 이런 데가. 이런 데. 이런 거 거시기 봐요. 저기 개구리 다름에서. 유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이리젓 참 저리젓 참 부름 밑에 진다기 둘렀다. 이런 거. 허리를 머리를 통이고. 응. 발 치마가 짜락을 잘 짜끈해. 이런 대목을. 그 사람들이 미쳐버리더라고. 입에 달달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내가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어 하던 걸 알겠어. 왜 그렇게 맛있어 했는지. 정말 특별해. 담담하면서도 특별해. 그래서 그랬어. 내가 해드릴게. 저기 안일이부터 해드릴까? 안일이부터. 안일이도 징이 많아. 징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뒤돌기면 안일이도. 내가 그렇게 하셔요. 나도 고대로 다 구현하지는 못해요. 약간 넷째가 들어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선생님이 나한테 전해주신 그것에 그 어쩌나 그 인터내셔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넷째가 내 호흡이 안 들어갔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원형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안일이니까 안일이까지 해드릴게요. 이리 허여. 흥보팔자가 태산로군 부럽지 않게 부자가 되었건다. 소문이 전지 전파허여 놀보교에 들어갔지. 놀보가 이 소식을 듣고 각종의 뿔이 푹 솟아오르고 쌍통은 온유월 장마철 본으로 컴컴하게 찌푸리더니. 허허 이런 기맥힌 일이 있나. 이놈이 정말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건너가 한바탕 야룰루를 내야 쓰겄다. 흥보집을 당도하여. 야 이놈 흥보야. 흥보 저희 형님 소리를 듣고 벗어빨로 쫓아 나와.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건너가서 베어야 할 텐데 이렇게 오시게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흥흥흥 너 요새 성어냐. 대관절 이 집은 네 집이냐. 제 집이로 소이다. 흥 집구석 한번 거드렁스럽게 잘 지어놨다. 그런데 니가 요새 밤이슬을 맞는담소야. 형님 밤이슬이 무엇입니까. 도적질. 니가 도적질을 해갖고 부자가 되었다고. 관가에서 지금 너를 잡으려고 야단이 났더라. 그러니 두말 말고 처자 권속 데리고 이 밤 안으로 멀리 떠나가지고 10년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오라고 기별을 하거든. 그때 오도록 하여라. 내가 집은 잘 지켜주마. 형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부자가 되었단 말이야. 하루는 제비가 날아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단 말을 저저히 허니 놀부가 요만 하고 듣더니 마는 그 부자되긴 천하십구나. 흥보는 들은 채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마을 시승님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 씨 수같단 말을 듣더니 마는 사지가 볼렁볼렁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떨리나 가장은 명령이라 어기진 못하고 나오는데 흥보 마누라가 다운다. 흥보 마누라가 다운다.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언니를 생각하면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돈이 겁나 쌀이 없나 은금 부화가 겁나 은금 부화가 겁나 긴 삶 녹용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보다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무시에다 당청아무를 포로소로 흙에 누와 주름은 잘게 작고 마른 논리 타라 하지 않고 거리고 나오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 나도 안 하다 하니까 옛날 그 느낌이 많이 감해지네 한 80%밖에 안 되네 옛날에는 그놈이 그냥 서로 많이 그렇게 되던만은 안 한게 힘이 들어갖고 저렇게 뻣뻣음스러워 만나지니까 안아 내가 들어도 불만이야 그래도 일단 그렇게 듣고 우리 같이 만들어 또 더잉 섬세하게 이쁘게 맘에는 좀 안 들어 이쁘지가 않아 잔잔하면서 되게 이쁘던데 여기가 이쁘거든요 엄청 이쁜데라고 근데 체조를 하시죠 체조 같은 소리 그만하고 거기 저기 보관절이 무너져요 이따 갈 것이야 춤출 것이야 저기 저기 뭐냐 그 저기 추야장 한번 해 왔어 우리 추야장 한다 우리 회원님들이 더 잘할 때까지 할 거야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너무 잘하게 될 것 같아 가을 벌써 갔어요 지금 만추야 뭔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여름입니다 오늘 오늘만 더워요 이번 주말부터 추워진 데야 네 비 몽땅 오고 나서 겁나 추워진 데야 당주랑 말했어 이미 나왔어 자기 몇 배기지 날씨가 돼? 육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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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을이 이 가을이 이 가을이 이렇게 넘은 운 목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